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전에 또 다시 오게 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며칠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낸 것에 감사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중에 저희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알렐루야! 저희들은 한 몸에 이루어있고 또한 침내에 하나가 되어있습니다 같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I want to greet you from the saints of Word of Life Tabernacle in the state of Arkansas Word of Life Tabernacle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아멘 아내와 또 가족에 있어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지내온 시간들이 있었고 또한 언젠가 또 다시 이런 시간을 기약하면서 영원의 그 속으로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더욱 형제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함께 있고 또 사역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 사역에 있어서 저희 본 교회에서도 많은 복이 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큰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에는 장군급이 있습니다 10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교육을 주셔서 저희들이 읽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에게로서 저희들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바에 이것이 저희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눈을 떠주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또한 맡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말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자들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또한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저희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참된 믿는 자의 자유함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다윗이 여기에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마음을 구하기를 굉장히 구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계심에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안으로 자유로운 영으로 다윗이 자신이 자신의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구원은 잃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기쁨을 잃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의 그 압박감에 있어서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원수는 도둑입니다 우리를 갈르고 찢고 죽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잃을지 아닐지라도 기쁨은 잃을게 됩니다 자유도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상태가 지금 쳐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시 회복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바쳐주시옵소서 그분의 자유로운 영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그러면서 악인들에 있어서 그가 구원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유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묶임이 아닌 하나님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저희들의 자유로 남게 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임자심은 항상 저희들이 인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의 계심에 따라서 저희들은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묶임에 있어서 거기에 풀려나 있는 상태를 바라봅니다 외부에 있어서 어떤 방해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온 게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제한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회에 있어서 개인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어떠한 의무적인 곳에서 저희들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의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지만 사람은 그 언약을 깼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자신의 언약을 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조건으로 언약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조건 없는 언약을 주시면서 조건 없는 언약은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을 하고 의무적인 은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준 것은 이미 내가 이룬 것의 언약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걷는 한 해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지 않고 이제 타락되어 있을 때는 항상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이 옆구리의 삐죽한 아픔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또 다른 왕국으로 가지 않아야 할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하 자기의 아내와 또 자기의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아하 또 다른 때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갔을 수도 있지만 아하 그러면 거기에 갈 그 때를 또한 주시고 아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하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된 뜻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하 허락된 뜻으로는 이스마일이 나왔고 아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아하 어떤 사람도 그를 잡아낼 수 없고 아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아하 창세기 2장에 보면은 15절 17절에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받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사람에게 자유롭게 있는 것을 먹으라 하고 아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을 먹지 말라고 하고 아하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합니다 아하 아담은 24시간 이후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한계를 두셨습니다 아하 사람은 하나님의 풍족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아하 타락된 상태의 가운데에 있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약하십니다 아하 그러면서 그때에서 살아왔던 생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하 하나님은 자유를 주십니다 아하 그분의 영도 자유의 영입니다 아하 그러면서 어떠한 틀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묶임이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아하 그 틀 안에서는 저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아하 그 틀 바깥에만이 거기에는 우리의 묶임이 있습니다 아하 그 틀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게 묶임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편 104편 보겠습니다 아하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런 틀을 만드셨습니다 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4편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깊음으로 땅을 덮으시메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나 주의 꾸주지심에 그것들을 도망하고 주의 천둥소리에 그것들이 서둘러 물러갔나이다 그것들이 산들을 백사 맞죠 그것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경계 경계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위치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어떤 것은 골짜기로 주시고 거기에 보면 강이 있고 샘물이 있고 아주 큰 강이 있고 그러면서 바다가 자기의 위치에 들어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계선에서 스스로는 거기를 침벌하소 그러면서 거기에 경계선을 만듭니다 그 경계선을 서로 침투하면 안됩니다 또다시 지구상을 물로 다 덮을 수 없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지구상의 물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홍수나 물이 올라오는 이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대에 마다 그 물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물의 양이 내려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그 경계선은 그 물들이 다시 지구상을 덮는 것이 안된다고 합니다 자문서 8장 29절에 보면 자세히 말할 수 있습니다 such when he gave to the sea his decree Proverbs 8 verse 29 자문서 8장 29절 바다에게 자신의 칭령을 내리사 물들이 자신의 명령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들을 지정하신 그때에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에 따라서 그 언약의 바다의 물이 자기의 그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장세기에 대한 질문과 답에 보면 브라임 형제님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나온 것은 어떤 불기둥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로고스였습니다 로고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로고스가 이제 지구 상해에 다가오고 그러면서 태양이 더 가까이 지나가고 지구는 단 얼음 조각의 모습이었고 태양이 점점 다가가면서 이제 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얼음판이 이제 점점 더 녹아지면서 그 물결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바다가 생기고 이제 땅이 생기고 국가가 생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땅 안에 이제 물이 잠기면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이 아주 깊은 곳에 있음을 보여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과 땅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얼음판에 있어서 안 보였던 것에 있어서 땅이 보이고 국가가 보이고 나라들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빛으로 통하여서 땅을 이제 마르게 하고 그러면서 땅에 있었던 바다가 이제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바다에 있어서 그 경계선에 있어서 바다가 다시는 땅을 다시 파괴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면서 달을 달로 해서 파도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을 잡습니다 달은 바로 하나의 워치독 역할을 하고 바다를 경찰하고 어떤 때는 바다가 굉장히 성난 바다 모습이 있고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 안에 그 경계 안에 있을 때는 고압 저압에 있을 때에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바다가 굉장한 큰 환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가 그 경계선에 침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도 잠잠하라고 합니다 잠잠하여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하나님 것을 받으러 갑니다 어느 때는 뭐가 저희들의 경계선에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힙니다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분이 이 안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성난 파도에 잠잠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계선 안에 사탄이 어떠한 분노를 처질렀 것입니다 에덴에 그가 어떻게 침입을 했는데 벽 안으로 들어갔고 그 벽은 바로 말씀에 그 벽이 바로 그 벽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러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경계선 벽 안으로 사탄이 그것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침입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요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항상 있습니다 이브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알았더라면 사탄의 주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또 다른 자유함을 그녀에게 줬습니다 그녀에게 너는 자유로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상에도 죽음이 있고 하나님의 경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 안에만이 자유를 찾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제목은 아주 저에게 개인적인 제목입니다 브래넘 형제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누구와 함께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스스로 이겨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읽을 때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오늘 이기는 자들 아멘 그래서 브래넘 형제님이 이 제목을 주신 것은 이제 영적인 부흥이 죽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들이 그 부흥에 있어서 살아나야 됩니다 바울도 자신은 죽어야 되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우리 안에 있는 부흥을 절대 그것이 가라앉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또 어떤 선교 부흥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이 그 경계선에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뺏겼을 때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지고 그것을 다시 회복을 원하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있어서 나는 너가 나의 보좌에 앉고 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긴 바로서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여기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보면 보좌 안이라고 그러죠 그의 보좌는 자신의 왕국이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곳 안에 있습니다 교회, 즉 신부가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 안에, 그분의 왕국 전체 안에 들어갑니다 보좌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보좌 안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왕국은 경계선에 있는 한 해에 끝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보좌는 영원하며 첫 천부터 끝까지 없는 그런 천입니다 우리는 영생 속에서 저희들은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저희들이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십니다 아하, 여기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언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장세기에서 사람을 만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모습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며 우리는 묶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될 거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것은 노예의 묶임의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반드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하, 나는 너희가 자연적인 아브라함의 씨이지만 그렇지만 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말이 너에게 있어서 아무 거할 데가 없다 아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경계선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을 더하고 또한 말에서 뺏는 것입니다 아하, 그들에게서는 말씀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아하, 나는 내 아버지가 보여주는 대로 하고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보여주는 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아하,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너희들은 따를 것이다 아하,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 그들을 너희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하, 나는 이것을 아버지께로 하나님께서 들었는데 아브라함께서는 이렇게 안 했다 아하, 너희는 너희 아비의 뜻대로 하고 있다 아하, 우리는 음행, 음행 안에 태어나지 않았다 아하, 우리는 단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아하, 내가 아버지께서 왔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 아하, 나는 나 스스로 오지 않고 보내신 자로 인해서 왔다 아하, 왜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들을 못 알아듣느냐 아하, 자유가 너희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서 자유를 계속 누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저희들이 알아야 하고 항상 실제로 계시며 아하, 우리 경계 벽 안에서도 사탄은 반드시 있으며 들어옵니다 아하, 그러면서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들어옵니다 아하, 바울이 갈라시아 교회와 다른 교회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안 보이게 들어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하, 가짜의 메시지로 자기를 만들어놓고 스며 들어왔습니다 아하, 사역자들 속에서도 어떤 때는 그렇게 스며 들어옵니다 아하,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매들을 뺏는 것입니다 아하, 그들에게 있어서도 지식의 생각이 있고 귀가 근지로운 귀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원수에 있어서 저희들을 다시 끌어내어서 우리가 다시 묶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진리를 보내주시사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묶음의 삶이 아닙니다 아하,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주면 그것은 묶음의 삶에 있습니다 아하,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하, 또 하나의 방법은 마귀가 내 교회에 있어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그 시험을 하는데 두 번째에 있어서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하, 여기에 조금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하, 여러분의 마음을 이 메시지로 인해서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아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하, 우리는 왕국을 건설하는 자가 필요 없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든 자들 아하, 거기에 단 하나의 목적이요, 하나의 통계입니다 아하, 알렐루야, 이 시간에 이 말씀에 사람들을 모이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하, 우리가 잘못 대표하는 것에 할 수 없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영으로만 아하,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아하, 믿음을 향해 싸워나가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하,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가장 순서에 있어서 가장 높은 성경의 질서는 그 장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세상은 아하, 그 장로는 이제 그 위의 비십이 얘기해야 움직입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십들에게 비십이 15명의 비십을 통과해서 장로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십니다 아하, 그 영이 그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하, 그 비십들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인다고 안했습니다 아하, 교회가 모든 교회의 가장 높은 교회입니다 아하, 그 메시지를 그 장로에게 주십니다 아하, 그 메시지를 그 장로에게 주십니다 아하, 자신의 장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질문과 답에 있어서 이제 그림자에 있습니다 아하, 질문과 답에 있어서 이제 그림자에 있습니다 아하, 그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이 그것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하, 교회는 단위 목사님은 항상 주인이십니다 아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장로입니다 아하, 또한 단체에 있어서는 아하, 거기에는 이제 비십을 통해서 가야 하지만 아하, 성경에 보면은 그 장로보다 더 높은 위치는 없다고 합니다 아하, 어디에 있습니까? 아하, 단위 목사 외에 더 높은 위치는 교회에 없습니다 아하, 성경 안에서 최고의 높은 위치 교회로서 높은 위치 교회로서 높은 위치 교회로서 아하, 그는 또한 어떤 독재자가 아닙니다 아하, 강하게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하, 목자입니다 아하, 목자로서 자신의 사랑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아하, 또 다른 역할에 있어서 그 목사에게 뭐라고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하, 본인들도 이제 목사를 하고 아하, 그러면서 여기에 와서 여기에 단위 목사에게 어떻게 운영하라고 하냐 아하, 자체 교회는 독립의 교회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다스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하, 장로로서 저희들은 누구에게 승인받지 않고 크리스토 외에 아하, 장로, 즉 목사에게 있어서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습니다 아하, 1958년 성령 침례에 관한 메시지에 보면 아하,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 주었는데 아하, 오중 사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하, 교회의 몸 안에 보면은 사도를 세우고 아하, 그 사도는 이제 선교사가 되고 아하, 거기에 이제 교회에 있는 어떤 젊은 사람을 향해 얘기하고 있는데 아하, 선교사라는 것은 이제 가장 높은 불우심에 높은 불우심입니다 아하, 사도가 선교사입니까? 맞습니다 아하, 사전을 보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하, 사도는 이제 부름을, 보내심을 아하, 선교사도 보낸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하, 선교사에 있어서는 그 부름이 가장 높으며 어느 바다를 통해서도 어디든 주님을 위해 아하, 사도가 굉장히 높은 부름입니다 아하, 부름 중에 가장 높은 부름이고 아하, 그것을 이제 몸, 전체적인 몸 안에서 말하는 것이고 아하,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가르치는 자를 보내주신 것 같으니 아하, 그러한 사역은 이제 단수가 아닌 복수가 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단 하나의 사도를 보낸 게 아니고 아하, 그러면서 몸 전체에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아하, 몸 안에 사도를 보냅니다 아하, 몸 안에 또한 목사들을 보내주신 것 같으니 아하, 가르치는 자들 또한 전도자를 보내는 것과 같이 아하, 그러면서 사도여, 선지자여, 전도자여, 가르치는 자들도 목사의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하, 선교사는 이제 전체적인 몸의 가장 높은 부름이지만 그렇지만 그는 절대적으로 그렇지만 그 지역 교회에 있어서는 그곳에는 가장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아하, 여기는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아하, 그것은 이제 사람에 있어서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이고 아하, 디도서 4장에 보면은 아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면 아하, 어떤 사람이 이제 스며들어왔는데 아하, 거기 안에 있는 것의 그 질서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라고 하고 아하, 디도가 각각 도시마다 장로를 세우고 아하, 사도 바울이 그에게 정한 바로 아하, 여기에 성경을 보십시오 아하, 여기에 보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디도를 부르실 때에 장로를 세우라고 하죠 아하, 단 하나의 선지자를 부르니까 아하, 단 하나의 목사를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하, 단 하나의 전도자를 세우라고 하죠 아하, 단 하나의 전도자를 세우라고 하죠 아하, 하나님께서 이 장로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데 아하, 하나님께서 이 장로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데 흠이 없으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참소가 없는 데에 있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그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말은 gain-sayers gain-sayers 이 말은 인지도 1-9에 가인-sayers 반박하는 이렇게 반박하는 자라는 뜻에 있어서 아하, 유다사에서도 또한 반박하는 자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바다에 있어서 숨겨져 있는 그 돌을 찾을 수 있는 건데 배가 그 돌을 침몰될 때 그러면 그 배가 바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어떤 경계선이 있는데 사람이 모르는 채에 들어오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그들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의 주머니만 생각하고 자기의 왕국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왕국만을 바라보고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바로 잡아야 된다 they'll subvert whole houses 11th verse 17 뒤엎는다는 뜻은 주어진 권위를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는 그러한 원칙을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에 그것을 뒤집는 것은 거기에 대한 권능과 권위와 이 모든 것을 무시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효능이 없게 한다 그들의 입을 닫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흐트리고 있다 가르치지 않아야 될 것을 돈 때문에, 주머니 때문에 가르치고 있다 1958년 교회 질서 목사는 겸손하게 하며 너무나 겸손하면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에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몰아 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가장 큰 심판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임 목사가 바로 그 교회에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성령이 성령 외에 교회에서 장로가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장로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장로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격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아퍼스토릭이라는 주제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리, 즉 단임 목사가 그 교회 안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떠한 비십이나 또 누구든지 목사에 있어서 받은 개시를 이제 뺏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체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체계를 무시합니다 마치 루시퍼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그 질서를 뭉치신 것과 같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잘못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야 한다 조용하고 무시한 사람들을 자기 위치해 둬야 합니다 갈라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자유 안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 것만 다시는 묶임에 다시는 무게 있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시아 교회에게 너희는 한때는 묶여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를 주셨다 사람이 우리 앞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또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바울이 가르치지 않는 복음 그거는 이제 조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을 따르면 다시 묶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교회 안에 오중 사역을 주셨습니다 뭔가가 말해진 것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틀대로 말을 그대로 전할 필요는 없지만 그께서 주신 영으로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는 것이고 어디에서 그 묶임이 왔는지 상관없지 우리는 이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하 죽은 자에게서는 죄로 인하여서 자유로워졌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유라는 말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움에 따라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고 또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지켜야 할 그 모습을 가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는 죽어있고 우리의 삶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고 이제는 불신에 있어서 이제 자유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도함수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지 나는 그 모습을 보자고 나는 너희들이 갖춰야 할 모습을 봅니다 덕 형제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는 영생 안에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사진을 이미 찍으셨습니다 사진이 이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 사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가 된다 하면 너희들이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위치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내가 전에 있었던 모습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바에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을 내가 갖는 것이 감사합니다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데 자유에서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저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도시 바깥의 어떤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섬기는 종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살아야 할 자신들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주칙의 책이 필요 없고 우리가 어떠한 벽 안에 살 필요 없고 우리는 자유의 법칙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모습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그 종의 모습대로 한때는 저희들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이 우리는 의로, 의로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를 찾았다고 합니다 죄 안에서는 우리는 올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능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삶이 필요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자유의 법칙에 자유로 가져봐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그 모습대로 살아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얘기하는데 고린도 전서 7장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 크리스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그분과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자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님 안에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9장 18절 보면 24절까지 그런적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너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하면 너희와 함께 복음을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아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사람에게 다시 종이 되고자 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뜻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는 유대인이 되었고 그들을 얻고자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 있으며 그들을 얻고자 하고 율법 없이 그들을 또한 얻고자 하고 약한 자에게 있어서 내가 약한 자가 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고 어찌하든지 내가 누구를 얻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타협하는 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바로 하지 않았고 베드로가 이방인 속에 있을 때 이방인처럼 행하고 유대인들이 있을 때 마치 이방인의 모습을 모른지 했습니다 바울은 그 얼굴을 대고 그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에 갔을 때 율법의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율법 아래에 산 그 경험에 따라서 그러면서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를 비춰줬습니다 법이 없는 자에게 그들의 위치에 그들을 다했습니다 약한 자에게 나도 약하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높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위치에 세웠고 여기에 예를 드리겠습니다 사도 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마스카에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몇 군데에 있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모습으로 그 경험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누구에게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는 틀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루에는 로마 사람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체포하고 그를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그에게 얘기하면서 로마인을 체포하면서 묶는 것이 법에 합당하느냐 그러면서 그 로마 군사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어떤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로마인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용해야 할 필요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러면 자유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 표현을 못합니다 로마인에게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밝혔습니다 절대적으로 타협하는 자가 아니었고 그 사람들의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다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는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미리 아신 바에 예정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담게 하고 있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단 형제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습에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서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야 할 그 모습을 정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료함을 주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의롭다함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유와 의료를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게 한 그 자를 또한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한 것에 대해서 의롭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의롭다 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갖춰야 할 모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전시를 하십니다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걸작품을 전시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자유를 주신 것이다 마이클 앤젤로 천사가 모세스를 돌에서 자유한 것과 같이 모세가 자유를 얻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는 전시의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시아 5장 1절에서 보여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에 멍해를 매지 말라 저희들은 굳게 서야 되고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유게 해주신 2 Corinthians 3.17 Now the Lord is that Spirit The Lord is that Spirit 그린더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신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자유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고 구원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저희들이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증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참된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할 바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한 옷처럼의 주문을 하면 왜 여러분은 머리를 그렇게 합니까 왜 세상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해야 할 게 아닐까 내가 어떤 율법 아래에 내가 묶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그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께서 내가 마시고 싶으면 내가 마시고 싶으면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필수 그러지만 나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낼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본정이 있겠다믄 그러한 욕만을 이제 빼냈겠다믄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나는 자유입니다 속도 제한 우리가 속도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도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운전해도 되고 윌에 손을 놓고 어떤 경찰을 우리가 초월하더라도 그에게 손을 흔들어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사해도 되고 지나가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속도 제한 속도를 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내가 초월했다는 걸 알게 되면 같은 경찰을 볼 때에 이제는 눈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짝 발을 빕니다 그가 우리를 안 보기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 법에 묶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경기 안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제한을 더 밀어냅니다 참된 자유함은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모습을 살아야 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유 안에 걸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온 곳에서는 내가 온 그 주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교회에 있어서 그 도시에는 참 율법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옷 제대로 입고 행동도 제대로 해라 이 명령 체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 또래의 세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모두 다 같은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그 사람이 원하는 기준에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것과 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맞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위선적인 모습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주 슬픈 위치였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율법이 바로 실패된 삶을 나타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순정해야 할 그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순정하는 자체가 저희들의 자유입니다 그것만이어야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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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